이 지원분들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싶은 간식이래 우와 신기해 먹이고 싶은 간식이래 아이스크림 고마워 빵 궁금해요 궁금해요 5등 버블티 4등 커피 3등 빵 2등 아이스크림 그리고 1등이 수제버거예요 네? 1등이 갑자기 밥이네 밥이 아니니까 간식이지 버거는 우와 진짜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더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상대팀 아 랜덤박스야 이거 지금 서로 혹시 피하고 싶은 멤버 있어요? 핑크팀이나 핑크팀 피하고 싶은 멤버? 오 어려운데? 어려운데?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요 나 민찬이 좋아 아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요 은비언니 피하고 싶어요 은비언니 은비언니가 되면 저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옷이 그래서 멤버들은 그런 옷을 잘 안 입으니까 아 나는 안돼 예나언니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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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난 예나언니가 톰이 걸린 거 너무 궁금해 그러네 은비언니는 또 어깨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오프수도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냐아냐 오늘 어깨 과한 거야 아 지금 은비언니가 피하고 싶어요 셔츠아 어깨 벽돌 장착했어 난 아직 은비언니의 스타일을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나 은비언니 옷장 보고 깜짝 놀랐잖아 핫한 거 많다고 핫해요 너무 핫해 내일 파티야 나 2번 나 2번 나 2번 저거 아무 때나 주세요 아 가벼운데? 아 너무 가벼운데? 가벼워 어? 다현이 가벼워 가벼워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? 와 이거 너무 무거운데? 무거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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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골랐나요? 아 네 골랐어요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안유진이야 진짜 안유진이야? 진짜 안유진이야? 왜? 아 보여줘 봐 파란색 모자에 파란색 푸드 들고 왔어 우와 아 무난하네 무난하네 괜찮네 언니 그거 꼭 그 등신대 들고 있어야 돼요? 아 왜? 이거 뭐야?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무서워 아 원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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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왠지 내 끌고 갓도는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토끼 토끼 귀엽지? 동전지갑이야 짠 채연이 꺼 채연아 씨 아 귀여워 귀여워 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나이 너무나 다른데? 나 나쿠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봐 나쿠야 바지가 포인트야 바지가 아 이 바지야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계속 길어요 길어요 아 귀여워 어떡해 가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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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귀여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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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내 처음이었어 와우 아 짜아 와 운명이다 운명 뭐야 여기 음명이 토미 아니야 토미 어 음미언니 제 건가? ㅋ 아 아니야 이게? 아 아니야 비넘어 아하 비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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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 유리야! 보여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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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! 보여줘, 보여줘, 보여줘! 대박, 대박, 대박! 왜 우리 언니가 그거 입은거야? 우와! 나 우리 언니 저런 옷 입은 거 처음 봐! 말도 안 돼! 말도 안 돼! 와! 언니 우리는 델인이야! 근데 나, 내 스타일인데? 이름은 저예요 이게 치만바지예요 근데 와우 이거 너무 없는 스타일 아닌데? 아닌가? 너무 내 스타일인데? 아니 원래 이런 거 입나? 아니 우리도 열자 오케이 오케이 잠 저는 낙후문 아니면 될 거 같은데 아 그라운이 거다 무난해요 무난해요 너무 좋아요 이게 누구 거지? 최애나다 아 여기 대체적으로 다 편하네 진짜 이거 예상기다 편안하네 귀여울 거예요 은비언니 누구야? 나 은비언니가 걸린 거 아니야? 나 은비언니가 걸린 거 같은데? 아니 은비언니 각이야 은비언니 안 먹어 은비언니 안 먹어 아 은비언니 거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이게 뭐야 신발까지 있어 신발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몇 개를 입어야 되는 거야? 언니 이거 자주 입는 게 비싼 거 와 이거 비싼 거다 언니 진짜 인정이에요 언니가 제발 낙코 언니 거였으면 좋겠다 언니는 뭘까? 언니가 제발 낙코 언니 거였으면 좋겠다 와 저희 야 진짜 저희 야 이거 안 해 야 이거 안 해 연습 때 입었던 아니 아니 그럼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낙코 언니 거라고요 아 너무 귀여워 괜찮아 약간 큰 거니까 좀 둘이 동시에 열어봐 둘이 동시에 열어봐 둘이 동시에 열어봐 둘이 동시에 열어봐 크리스마스 선물 여는 기분이야 하나 둘 셋 셋 아 원영이 낙코야 원영이 낙코야 괜찮은데? 진짜 언니 스타일이다 복부질바지 와 언니 맨날 입는 거네 어 나 맨날 입는 거 아 나 진짜 잘하지? 일단 은기 언니 걸음걸음이 펄렁펄렁 아 맨날 팔짱 걸음이야 은기 언니는 항상 이렇게 손에 힘이 많이 야 여자라 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수사 수사숨 수사숨 아 수사숨 수사숨이 지나가자 수사숨 아 나 빨리 낙코 언니가 돼보고 싶어 다리 아픈 척 해야 돼 엄청 뛰고 근데 아파요 아 팬들 이거 보고 티비 끄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이 기대돼 아 빨리 보고 싶어 네 빨리 보고 싶어 왔어 왔어 실무스들이 보여 아아악 아악 제메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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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메차고 이건 예고평방이야 아악 이래서 오래 걸렸거든 아악 야 야 저 이렇게 안해요 아 아 아 아 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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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 추워 여보세요 어휴 진짜 낯설다 누구세요? 그치? 저희가 아는 음향이 아닌 것 같아요 아 토미 추워 토미 추워 저 인정 인정 왜 잘 준비 됐어 인정이야 저 인정 아 아 뭔가 개미 이상하네 다음 발 들어와 주세요 어 어 아 어 어 어 아 어 뭐 이씨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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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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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린 언니예요! 아, 충격이야! 아, 뭐야! 이거 왜 저러는 거야? 김채현! 김채현! 언니, 그거 한 500번 해야 해,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왜 그래? 아, 너무 웃긴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괜찮아,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, 언니 계속 가지 마요 가요 과연 원약해서 아, 원약해서 아, 원약해서 아, 원약해서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 랄랄랄랄랄 오 야, 진짜 역직극이야 누구지? 형 언니 내가 언제 저랬어 언니가 좀 있어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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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얘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들어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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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옆에 너무 똑같아요 넣는 게 편해? 아니야 언니, 언니 컨셉 하려고 가져왔어 우리 긴장해야겠어 어, 온다, 온다 그냥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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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 사이즈가 잘하는 거야? 네 와 데일리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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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야권 아, 야권 아, 야권 정원님, 나한테 잡아라 아, 다들 아, 야권님 부담스럽네 이리 저희 팀이 옷 갈아입고 와볼게요 아, 진짜 아, 채원아 옷 아니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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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골라보자 골라봐 아, 이게 있었어? 어 바지 이거 입으라고? 아, 어떡해 팀, 팀으로 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가물이, 가물이 가물이, 진짜 마무리를 진짜 똑같아 이거 좀 들어갈래 와, 진짜 똑같아 이렇게 고마워 아, 조금 더 높게 하하하하 진짜 똑같아 어떻게 해 아, 내가 아니, 잘해, 잘해, 잘해 이렇게 하잖아 아, 맞아 잘 나왔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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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씨 달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쳐야? 나 뭐하지? 너 계속 춤추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춤추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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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편안히 하하하하 하하하 아, 이제 약간 너무 정방대 되는 친구들이 지금 걸려가지고 또 만나 크라운 냥이야 크라운 냥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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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언제 드렸어 어제 봤어, 어제 언니 항상 연습실에 저렇게 와요, 언니 고맙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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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언제, 언제? 야, 재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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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, 야! 진짜, 진짜 이게 뭐야? 와, 원래, 하자! 하자! 와, 원래, 하자! 이게 뭐야? 이상해! 이상해! 쫓아, 쫓아! 좀 이상해! 야, 정독 중에서 정독! 지금 뭔데? 도와주셔서 정독 중에서 정독 중에서 정독 중에서 정독 중에서 정독에서 정독 순으로 정독을 생각한다고 최연아, 최연아! 최연아, 최연아의 또 게임 안 해본다 또, 최연아! 제 마음은 강아지에 대한 감사의 뜻 같이 하자! 진짜, 시원한 거 잘했으면 안 돼 너무 잘했죠? 울어! 태원 언니 울어요, 너무 웃겨요 나 너무 웃겨, 놀이 너무 웃겨 야, 내가 언제! 뭐야, 뭐야? 야, 내가 언제! 누가 봐도 민재잖아 야, 민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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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재야 왔어? 아, 뭐야! 야, 야, 그건 본배면 안 되지! 우유야, 잠깐만! 진짜 맛있어! , 어디서 왔어? 너무 잘할 때, 토마일이 진짜! 오, 언니 하지 말라고 하고요! 아, 나 왜 내가 눈물이 나지? 이 놈, 이 놈, 이 놈, 이 놈! 나고 싶어 낳고 낳고 니 낳고 낳고 니 낳고 낳고 니 야 만져나야겠다 만져나야겠다 아 좀 아파요 아파요 아 너무 아파 아 아파요 얘네가 도전하는데? 나 진짜 웃겨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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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왔어 뭐야 이거 나를 그지라 만들어 비질봉지 비질봉지 매니저님 육개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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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비질봉지 나를 부지런하기로 했어요 여기 앉아야 돼 맨날 여기 맨날 앉아야 돼 하지 말라고 안기지 말라고 나한테 안기지 말라고 오 진짜 똑같아 우리 부활하겠다 진짜 똑같아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다 야 이거는 너무 좋아요 너희가 봤을 때 오 행우리 봐봐 행우리 봐봐 언니 언니 옮기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너무 이렇게 나 힘들었어 나 힘들었어 나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야 빨리 하자 하자 나 이렇다 아이스크림 먹고 시작하면 안 돼요? 아이스크림? 생각 올라가요? 아이스크림 먹고 시작하면 안 돼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 노기대학 쇼쇼 쇼 안녕 다음 주 노기대학 쇼쇼 쇼 언니 그거 좀 그만해요 아이스크림 언니 이거 맨날 한 번만 언니 이것 좀 그만을 하고 싶어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그런 말이야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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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현이 팬이 지금 안 돼 너무 똑같아요 아 땀 나 땀 나 진짜 아 눈물 나 눈물 나 어떻게 다 다르냐 하자 너무 웃겨 난 나 야 너 진짜 천재다 지금부터는 각자 나이 이름에 맞는 거 와 너무 어렵네 암울 네 stabil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